예르미아는 지금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55절의 심이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이전보다도 더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르미아는 이전에 실제로 구덩이에 내던져진 경험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구스인 에벤멜레기 왕께 요청해서 겨우 건져지게 됩니다. 예르미아는 지금 과거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 받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르미아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제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연결 짓고 있으면서 그렇게 나 한 사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예르미아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56절에서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지즘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 헛된 신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소리질러도 듣지 못하죠.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손도 발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르미아가 이토록 부르지즘에도 불구하고 귀를 가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셨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 귀를 가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우리도 깊은 구덩이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덩이에 내던져졌던 요셉과 같은 고래 뱃속에 갇혔던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깊은 구덩이 속에서의 외침도 또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르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이전에 이 구덩이로 오셔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단순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르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매를 치시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명령하셨죠. 예르미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아마 예르미아는 이런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신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며 함께 하면 세상이 너희를 공격할 거고 미워할 거고 그런 공격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연단으로 내가 사용해서 너희를 더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르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마음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에서 예르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9절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강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원통함을 풀어준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소송을 맡아주셨다 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의 역할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검사석에 서셔서 원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르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0절부터 63절을 보면 예르미아는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롱의 말들을 모두 듣고 계시고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일을 헌히 꿰뚫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모든 죄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검사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눈을 닫고 계신 것처럼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심지어는 아예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악한 말들과 행동들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지즘, 울부지즘, 또 신음을 놓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다 듣고 계시며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하지 아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또 원수들이 저렇게 악을 행해도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원수들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4절부터 6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른 장들과 또 다른 여러 저주의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적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악하게 행동했으나 지금까지는 무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불의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도구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원수들이 자신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더 악하게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입장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한 것처럼 이 악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65절에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멸망의 심판의 핵심에는 그들의 마음이 거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시고 그들이 악한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마치 출애국계의 열 가지 재앙을 마주한 파라오가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어버리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끔찍한 저주이고 무서운 심판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소를 보게 되는 것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와 책망의 말씀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행위 그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나의 행위를 들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소의 그 의의를 입고 그 의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소의 행하심을 나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지옥에서 갚아질 것이고 회개한 우리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갚아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불이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책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며 특권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